부산 정관에 위치한 카페 모멘트 엄청나게 대규모의 카페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 한옥에 전자하고 쪽문이 있는데 안전한 거 같은데요?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장폭대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가페 모멘트 카페 모멘트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큰 정원이 있고 정원에 앉을 수 있는 쿠션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요 드로잉 기곱인데 정말 이쁘다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정말 대규모 카페입니다 성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성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베이커리 메뉴도 엄청 많네요 베이커리 메뉴도 엄청 많네요 베이커리 메뉴도 엄청 많습니다 베이커리 메뉴 접시에 이곳은 주문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문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문하는 곳입니다. 저의 최애 메뉴 레인보우 고기 점령 거기서 커플이 앉아서 찍을 수 있고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원으로 나오는 입구가 보이죠? 그리고 뒤에 오몽드 메인데르뎅이 보입니다 오몽드 출구입니다 출구에서는 입구와 출구가 달라요 오코하고 출구합니다 출구로 걸어 내려가는 들어올 때는 걸어 올라오죠 남을 때는 걸어 내려갑니다 주차장으로 나 왜 여기서 놀아 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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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에 맞춰서 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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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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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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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